울고 싶지 않아 세븐틴이 네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하며 가장 강조한 것은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과 성장이었습니다. 세븐틴은 올원 앨범의 타이틀곡 울고 싶지 않아를 처음 시도하는 EDM 장르로 선보이고 다른 5곡의 신곡도 하우스와 EDM 트랙 등으로 채웠습니다. 앨범 올원은 초동 판매량 19만 장을 기록하고 미국 빌보드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앨범이 이처럼 돋보이는 건 비단 신선한 장르를 시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울고 싶지 않아는 클럽이나 페스티벌 같은 파티 문화에 사용되는 EDM 장르긴 하지만 사운드만 빌려왔을 뿐 멜로디나 뉘앙스는 너무나도 서정적입니다. 곡을 만든 우지와 프로듀서 범주는 소년이 처음 마주한 깊은 슬픔을 서정적인 멜로디의 신디사이저 사운드와 격렬한 비트를 서로 교차시켜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세븐틴스러운 청량한 슬픔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우지는 가사와 멜로디가 계속 나열되는 장르보단 노래의 무드를 최대한 끝까지 끌어낼 수 있는 EDM 장르를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그것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세븐틴 스스로 찾아 이토록 매력적으로 뽑아냈다는 것은 그만큼 세븐틴의 자작 능력과 곡 해석 능력이 성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준 높은 곡 해석 능력은 완벽한 퍼포먼스로 이어집니다. 퍼포먼스 팀 호시가 주도적으로 구성한 울고 싶지 않아의 안무는 슬픔 앞에 절박하지만 동시에 우아합니다. 무릎을 꿇고 절도 있게 팔을 움직이는 군무와 현대무용을 연상케 하는 솔로씨는 소년의 슬픔을 누구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년이 슬픔을 딛고 성장하기를 바라게 합니다. 호소력 있는 보컬에 뒤이어 등장하는 절도 있는 후렴구의 퍼포먼스는 그 자체가 보컬을 대신할 정도로 곡의 클라이막스를 완성합니다. 이 부분은 세븐틴 스스로가 꼽은 가장 의미있는 안무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 데뷔한 세븐틴은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힙합팀과 퍼포먼스팀, 보컬팀으로 유닛을 나누고 자체적으로 신곡과 퍼포먼스를 만드는 세븐틴은 그간 4장의 앨범을 통해 소년의 사랑과 열정, 슬픔을 맥락있게 풀어냈습니다. 동시대인들의 대변인, 자체 제작돌이란 점에서 세븐틴은 방탄소년단이 걸었던 길과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오는 7월부터 세븐틴은 세계 13개 지역에서 월드투어에 나섭니다. 해외 팬들은 이들의 성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